10뱁 오케이 그렇지 정크타운 정크타운에서 정크렛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빵가빵가빵가빵가빵 팀보러 나가고요 음 정크 에피소드에 나오는 곡이 약간 특수대사 같은 거 없나? 내 자리라 로드호우가 여기 앉기엔 너무 작은데? 로드호우가 온전인가? 로드호우 왼쪽 로드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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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정크렛 히든 대사인 약간 상호작용 대사이네 정크타운에 로드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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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힝 힝힝 불걸요 다 낼 거에요 정크 뒤로 왔다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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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웃겨 나 걸렸어 거기에 살아났다 살아났다 조카 하이오 반갑다 안녕하세요 자가들아 얌전히 불어 멍청한건진 모르겠다니까 멍청한건진 모르겠다니까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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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ec creep Cette nichts 하하 아 수 시 Car 하 survey 에 오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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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여기는? 이건 좀 짜릿할 거야! I still have you! when me home and with them! 최고로 하얀 기분이! 이 기기! 완벽! 와! 그압! 그압! 흐우... 최고로 하얀 기분이냐 대사도 추가됐네 연락을 못 가구나 히힝 아이씨 한 명 가지고 안 돼 낭 낭 아이고 기회 정코 왔다 아 한 명씩 살리니까 진짜 짜증나네 아 아 으 으 으 히힝 네버 다이 영웅은 죽지 않아요 메르쉬 리메이크하면서 대사를 대사도 아예 따로 다시 한건가보네 기존에 있던 대사도 영어로 돼있어 아직 아 좀 죽어 좀 죽으라고 아 미친 아나하고 메르쉬 저기 다 붙어있어 이번에는 안될거다 어 어 여기면 되겠지 으악 으 으 으 으 으 담대로라 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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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누가 나 추천해줬지 아이 또 이걸 뭘 또 이런걸 다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